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우아쿠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전달 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미칠듯한 사랑으로 이번 콜라보 롱패딩 사전 이야기 매우 순항하고 있는 점 일단은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휠라와의 이번 2차 콜라보레이션은 11월에 치러질 예정인데요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게임 방송을 시작한 것이 2008년 11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콜라보 하는 달이 정확하게 게임방송 10주년이 되는 날인데요 그래서 휠라 측에서 10주년 기념 캘린더를 제작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아 이거는 여러분들께 판매되는 것이 아닌 증정용으로 사용될 예정인 캘린더입니다 한마디로 공짜다 그래서 얼마나 제작돼서 어떤 방식으로 증정될지는 미정이지만 2차 콜라보에 오신 분들에게 아마 증정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존 팬아트들을 이용해도 되겠지만 좀 더 의미있는 캘린더를 만들기 위해 우아꽃 10주년 기념 캘린더에 들어갈 팬아트들을 공모합니다 최종 당첨되신 분들에게는 1차 콜라보 상품이었던 왁스러프터 그리고 이번 사은품 예정인 알자르 충신 에디션 준 하나의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정말로 애정을 갖고 팬심으로 또 참가해 주실 분들이 많이 참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할 것 같고요 필라에서도 공짜로 만들어 주신다고 하니까 우리도 잔잔하게 좀 많이 참가해 주시면 너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아키 아직 가입을 안 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우아키에 팬아트 게시판이 있어요 여기다가 10주년 기념 말머리를 달고 올려주시면 굉장히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재방송을 아끼고 사랑해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더 재미있는 게임 컨텐츠와 재미있는 방송으로 잘 뵙도록 하겠습니다 유바